여러분 9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고요 여전히 국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체적으로 9월 모평을 보면요 6월하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학을 보면 문학은 굉장히 쉬웠죠 문학은 거의 10분 안에 전 영역이 끝날 정도로 문학은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건 EBS를 반영하는 유무와 상관없이 유무에 상관없이 쉬웠고 문학이라는 건 누누히 말하지만 EBS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기라든가 선택지만 보면 정답이 논리적으로 다 도출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문학에서 복잡한 결합형이 없고 그냥 아주 짧은 바로 비문학 지문과 고전시가 누구나 아는 고전시가와 그리고 아주 짧은 수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한 10분 정도로 많이 걸려도 15분 정도로 끝내 쓰면 이번에는 쉽게 등급을 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문학 공부할 때 EBS 작품은 보긴 보되 그 지문들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EBS 문제도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EBS 달달달 하려고 하지 말고요 큰 구조의 틀에서 EBS를 보고 저는 되도록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N수생들은 EBS 매달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3들만 EBS에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막 매달리고 있고 아직 N수생들에서도 자기가 문학을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자료 두꺼운 자료 막 선생님들 나눠주는 거 보고 그런 거 EBS 달달달 정리하는 거 보는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 보다시피 보기가 주어진 조건대로 움직이면 되고 그런 다음에 산문 문학은 지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또 그 산문을 읽어내면 되거든요 철저히 문학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혼자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키우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십시오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문학은 10분 안에 끝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저는 10분도 안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해설 강의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독서 영역을 볼게요 우리 독서 영역은 6월보다 지문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입문 지문이 가와 나로 결합된다는 건 다 예측이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가와 나가 논리적으로 뭔가 공통과 차이를 묻는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냥 8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이 견해의 차이를 묻는 그냥 어떻게 보면 비교는 비교인데 너무 많은 거라서 수능 날은 아마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보통 많이 나온다면 비교의 3개 많으면 4명 정도 3개 정도의 비교 그러니까 9월은 조금 버리고 6월처럼 논리적 구조에서 비교하는 거 가 지문은, 입문 지문은 논리적 글쓰기의 구조의 유사성 이걸로 접근하고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문 지문 말고 우리 과학기술 지문 역시도 우리가 지문이 아주 길진 않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비교 항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비교,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법 지문은 평이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거는 언급하지 않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문법은 잠깐 아쉬운 게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모음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이거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고 또 한 가지는 고전 문법이 나왔는데 또 살짝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그게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근, 우리 긴 보기 문법 긴 보기 문법은 나름대로 잘 냈는데 긴 보기 문법은 어쨌든 철저한 독해력 거기에 주어진 다른 사례에 대한 적용력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수능에서는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묻는 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식을 묻는 게 나온다면 논리적으로 제가 선택지의 관계를 보는 방법을 보여줬거든요 선택지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 풀어가는 방식 암기 없이도 이거 익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화작은 평이 했는데 저희가 6월에 예측했듯이 살짝 5번인가의 한 문제가 바로 2020년 예비처럼 2022년 예비처럼 바로 뭔가 대중 매체 매체와 글쓰기 비슷한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5번인가의 독립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거 천균두설 벌써 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문, 지문 두 개 결합, 예술 영역 나오는 거 벌써 천균두설에서 다 예측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는 매번 똑같지만 저는 강조하는 게 어떤 문제를 많이 푼다 어떤 내용을 암기, 정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을 잘 본다는 건 지금처럼 시간 내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 정리한다면 분명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시간 내 읽어내는 독해, 역을 향상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작품을 암기하면 뭐합니까? 분명히 그 내용이 안 나오고 보기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보기라는 조건을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능력 그것과 선택지를 보는 능력 그리고 비문학 지식을 알면 뭐합니까?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서론을 봤을 때 매달라기 첫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글이 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것과 어떤 것들이 비교되겠네 상변은 뭐겠네 라고 예측이 안 되고 읽는다면 문장만 따라 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법 죽으라고 암기했는데 암기 바깥의 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풀죠 그러니까 문법도 논리적으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하는 힘을 키우시기 바라고 결국 화장문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독해력 눈 뜨면 비문학 독해를 하시고 그리고 남으면 문학, 시가문학 그 다음날도 비문학 하시고 문학의 산문문학 비문학 하시고 그 다음날의 문법, 화작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매일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비문학 읽기에 초점을 두면 이 비문학 읽기도 역시 다시 말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뜯어 고치는 문장 독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글쓰기 논리로 서론만 보고도 본론의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전개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각 단락의 첫 문장만 봐도 그 단락의 핵심 문장이 뭔지를 선별, 추론할 수 있는 독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독해력을 키우게 되면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 보기를 빠르게 논리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선택지 간의 논리적 관계를 보는 능력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9등급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논리적 글 읽기 능력을 키우면 여러분은 100% 수능날 1등급으로 갈 거라고 믿고 저는 많은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9월에 4, 5등급 나와도 수능날 시간이 남은 상태로 1등급 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하니까 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동안에 지금 9월 모의고사에 점수가 안 나왔다면 그동안에 공부 방식은 버리고 지금 새롭게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수는 향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1등급이 아니어도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고정된 기존의 암기나 지식이나 문장 따라가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절대로 실력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제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몇 점이든지 오르는 방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본 친구들은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해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알아서 맞았는가 찍어서 맞았는가를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시험 못 본 친구들은 슬퍼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다행히도 가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1등급으로 가니까 다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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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